아 오늘은.. 뭐 준비해보지? 이번엔 노래와 함께 저의 드릅은 목소리와 함께 CT17? 이것도 확인해야 하는데 라스트 버킷 우리가 이거 다운받고 아예 안했네? 3개는 뭐 금방 깨겠는데? 아 이거 음악은 틀고 해야지 됐다 근데 이거 사람 맵가 안되거나 그런거 아니겠지.. ol 으아아아 딴딴딴딴딴따라단다 아 힘들어 오 됐다. 잠깐 뭐야 이거. 야, 잠만. 뭐야 이게. 어이, 어이. 이제 지구에서 싸운 곳도 모자갖고 여기서 싸움질이야? 뭐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잊어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잠깐. 못잘한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아, 잠깐. 내가 붕어 터뜨렸어. 잠깐. 안보여 저기. 아니 밖에 있는 비행기 다 필요 없었나? 아니 이건 또 뭐야. 도대체. 아니 뭐 터넨비 다 있어. 지금. 이거 빠르게 뛰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쌰. 정말 이거 또. 진짜 어디서 뛰어난가. 안보여 지금. 왜 저 비행기 부숴야 들어가나? 이거 사람들하고 해야 된다. 거의. 거의. 아니. 안녕. 아, 뭐죠. 키가 타고 있네 이거. 됐어. 진짜. 스노커 뭐 줄이야. 나 적어도 이제 좀비에 신경 쓸 수 있다. 아니 뭐 이 땀 흙이 다 있냐 진짜. 내 꿀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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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까냐 지금. 으악. 정말. 이거 맵 1조하고 탱크 2마리 상대할 수 없어. 야 애들 체력 봐라. 바로. 이야 맥킴 찌린데 참. 이거 원래 2명이서 막 땀 있어야 되네. 이만에서는. 다 비없어 이거. 거의. 3모들. 네, 1번이서. 네, 2번이서. 네, 2번이서. 네. 2번이서. 네, 2번이서. 그럼. 그냥. 참 잘했으면 이런 매크도 하구나 그게 나왔다 빨리 가자 어 쥐가 그래 쥐가 이거였어 아 잠깐만 쥐을 하면서 이게 생겨버렸잖아 뭐 상관없어 중앙 중앙 있으면 되니까 이럴거면 유아이 원래 될거야 아 가서 까먹었다 뭐야 열린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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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지구에 싸운 것도 못하겠어 우주 밖에서 싸우시는구나 다 서야되나? 이리와 여기로 아무리 다 서야될거 같애 파는거 어떻게 못해 아 휴킷이 없구나 지금 다 썼잖아 뭐 어쩌라고 야 야 야인가? 아 아 이거 이건가? 내 참 어이구야 그런거구만 이렇게 될거면 코치를 살려야돼 컴터를 살려야돼 이거 내가 일어야되고 컴터를 살려야돼 안되겠어 왜 밀밀밀어 저기 나온다 나오잖아 계속 봐 나오잖아 계속 이거 적당히 밀어야돼 끊어서 끊어서 이게 지금 휴킷도 정해야돼있고 근데 이거 미는거면 안전해 이거 무조건 밀쳐있는 베끼 아냐 이거 속성이 더럽게 튀어나오네 근데 이거 다 땡겨야된다고? 야 탄 뭐야 뭐야 뭐 쏴버려 이거 진짜 살아남을 해야되네 이거 끊어서 어려워 이중이면 또 미웅만 칠텐데 뭐야 뭐야 다왔어 다왔어 미켜 뭔 탱크야 다 들어와야돼 다 들어와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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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맥퍼먼트 지린다 참 아 아 이랬어 닫고 됐어 이거 제 레포대가 명성이 좀 기.. 그 로딩이 좀 길어여 이거 그니까 원래 죽센 도 18분에 15분 클리어 한 장 있는데 아니 전문가와서 깨야되는 문제는 전문 깰 수 없어 힘들어 아 내가 사람들하고 잘 안하니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 엌 23믹이 오 왠데 로딩이 이렇게 빠르지 아 이거는 오케이 이걸로 보태야되구 엘리스 저거 하고 뭐야 힐캔 하나 안가져? 아 아 앨리스 가진 게 낫겠다 퀀터라서 가득 찬 게 좀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쩡 쩡 아 2퀴 눌러래? 아닌데? 자 내려와 아 그거 움직이겠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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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하잖아 야하 야 애가 무슨 결투장이냐고 아 저건 또 뭐야 레이저는 해놓고 저리고 총알을 완전히 합쳐야 된다는건데 이거 총알을 완전히 합쳐야 된다는건데 야 이거 혼자 한게 못해 야 일반정비하고 총비 몇 명만이 생겨있는데 이거 라운드인가? 아 지금 지금 환대와서 환대 없어 저를 어떻게 해야되는거 아플레이더를 여기서 탱크뜨면 갓 뜨는데 지금 강좌가 힝이 없어 이거 힝까지 힝 깨기 없어 인지했는데 암흘리 힝까지 힝까 야 체력 봐 벌써 얘를 볼 수 없네 이거 잡아 한 힝이 도망가 10라운드인데 살려 살려 10라운드야 10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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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뭐 변화한게 있는가 이거 10라운드 도와줘 카치 10라운드 아 진짜 못 매긴 아니고 이거 진짜 아 아 이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허 이거 그거면 저무기는 안되겠고 저게 올라오고 저게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해야되나 그리고 여기 한번더가 못올라 그럼 확실해 요거 중앙에 가니까 뭐 변함? 초우스의 레이저야 애초에 이거 그렇게 오래걸리지 않을거야 역시나 어이씨 비켜 난 이거 수수께끼는 중이야 진짜 뭐야 이거 파이폭탄한가 총알은 주네 어이 어이 그냥 중앙에 부작성 막을 한거냐 그래도 아까보단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뭐하는거지 밀러 아이천 같은거 이건가 좀 다운 뻔하지 저게 중앙에서 떨어져서 지켜야지 아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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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관이 몇개야 이거 그러는데 저거 뭔지 아는데 아니다 이걸로 시선도 확신이 안다 무슨 난관이야 뭐 어 장난까냐고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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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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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중앙에 이지먹 칠하고 Half 멎아 죽겠는데 아이천 그 저 쥐믄 아이천 이건 뭔가 있다 이건 뭐냐 저거는 다채어 보스냐 너만이 진짜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탱크가 내려올 것 같던데 탱크가 내려올 것 같던데 역시나 뭐야 너 이거 너무 안가냐 이거? 진짜 그래 내놓은것은 내 길이야 탑 탑은거 아닌가? 여기서 탑크가 나왔는데 타이콘 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코치는 아데나닌같은걸로 얼마정도 버텨 Q.모나닌이 장면이 지나가는 것 같아 A.모나닌이 형은 탑크가 내려와 탑크가 내려올 거네 탑크가 내려올 것 같던데 탑크가 내려올 것 같던데 탑크가 내려올 것 같던데 탑크 탑크가 내려오지 이리스 치운아서 야.. 이건면 또 처한거야 진짜